미국 사이는 진똑게 도리 의자도 딱이다 제가 지금 줌 렌즈를 끼고 왔는데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고화질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팔이 떨어지고 왔어요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오늘 노스쿨이었거든요 눈때문에 휴교를 가지고 저거 뭐야 이제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뒷마당에서 그거 돌리시면 안 돼? 돌리시면 안 돼? 응 돌이 먹고 싶은데 아 착하다 채유리 아 그래 괜찮아? 괜찮아? 너 왜 형아를 쓰러트렸어 아이고야 괜찮아? 쬐끄매졌다 착하다 우리 채유리 그래도 채이야 너 조심해 거기서 가져올 때 도리한테 다 탈취 당해 도리한테 줄 거야 아 예쁘다 도리한테 줘 아 스꽃 추워? 그럼 마침 посмотрим 이제 우리 드디어 사춘기가 제일 신났어 진짜? 그 중이라 다가니 잘 만들었네, 눈사람 어? Lucy, 도리가 그려졌어 의자도 딱이다 동식 파괴 내 눈 깔아 망가뜨려 보라고 하자 그럴까? 어 도리야 오늘 도리 배드보이네 거기 나뭇가지를 해놔야 돼 나뭇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리 집 뜯게 도리 힘 없어서 포기했어 원래 일어나서 쳐 배드보이네 사무진 사무진 마음대로 시비 난 다운 섬 아 돌멩이 갖고 놀아?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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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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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삐삑 소리 좀 내줘 도리한테 조리는 사람입니다. 구독 잊지 마세요.